선생님께서 뱅에 도움을 잡아주셨거든요 이렇게 두 마리나 주셨어요 우와 진짜 크다 지금 이렇게 두 마리를 잡아주셨거든요 한 번 칼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초보예요 무릎에 넣어주세요 무릎을 잘 섞어주세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 다음에 살이 너무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얼음물에 넣어둡니다 진짜 이렇게 칼질을 넣는 다음에 자르시더라고 더 있어 보인다 칼질을 넣는 다음에 자르는 응 그렇지 지지 그냥 확 옮길까? 응 자 이따 보세요 회랑 이거는 뱅에돔 탕수 이거 매운탕 매운탕까지 초장에다가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껍질 향이 되게 좋아해요 응 응 요이 요이 살은 탱탱하고 껍질 부분은 또 지방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되게 맛있어요 이번엔 저도 초장 실장님 초장은 맛있네 실장님 초장은 맛있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나는 와사비 간장도 좋은 것 같아 살이 정말 탱탱하다 나는 탕수육도 먹어보고 싶어요 빨리 슬라임 애플을 걷어주고요 얘는 잡아주신 것 중에서는 한 사이즈 작은 건데도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요 두 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떼 먹어야 되겠다 응 해가지고 소스랑 이거는 가시가 안 말렸으니까 조심해서 먹자 이렇게 해서 파인애플이랑 가시 조심해서 살이 녹아 살이 녹아 이거는 갑자기 튀겨서 그런가 살이 녹아서 사라지네요 그리고 껍질 부분이 엄청 고소하다 튀기는 거 괜찮은데 응 튀긴 거 괜찮지 이렇게 해가지고 겉에는 살짝 녹진하면서 살은 되게 부드럽거든요 근데 내 살 되게 사라늦지 되게 사르르 녹는다 생각보다 잘 어울려 가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초딩의 맛은 아주 좋아하는 맛이에요 그리고 매운탕 매운탕도 한번 이렇게 남은 뼈랑 집에 있는 야채 남은 걸로 그냥 대충 이렇게 한번 끓였는데도 맛있을 거예요 시원하다 으 으 으 Alexander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